자 10월 27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오늘 좀 큰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큰 키워드만 좀 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서륜 카리나 서륜 윈터 예 제가 항상 장카설에 대해서 항상 부정을 뿜었어요 서륜은 글쎄 서륜은 글쎄 하면서 장카는 내가 진짜 투탑인 거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이돌 판에서 서륜은 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카페에 올라온 서륜 윈터 투샷이 있고 서륜 카리나 한 앵글에 잡힌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봤는데 어 의외로 괜찮았다 예 제가 보기에 왼쪽 서륜 오른쪽 윈터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딱히 크게 와닿지 않고 오 이쁘네 서륜 진짜 이쁘네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친숙하잖아 윈터가 좀 더 노출이 많이 돼서 예 sm 출신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계속 보다보니 장카설을 인정하게 되게 된 그 짤이 바로 아 랄프야 너 이거 안 고쳐놨구나 아 랄프야 뭐 왜 안 고치니 이거 그럼 나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니 뭐 모바일 방송하라고? 저 미친놈이다 저거 랄프 여러분들 저 새끼 진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지 내가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들어 저 미친놈은 새끼 갑자기 나한테 모바일 방송하래 개놈은 새끼 에휴 에휴 이 새끼야 어 자 넘어가고요 요거 보세요 맨 왼쪽이 서륜인데 여러분들 맨 왼쪽이 서륜인데 여기 카리나 어 윈터 예 여기 두 분은 진짜 죄송한데 아 이렇게 딱 셋이 딱 모아놔도 좀 모아놓고 보고 싶네 아니 근데 서륜이 진짜 머리가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예 그죠 아 나 그래서 왜 장카설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얼굴이 지금 안 그래도 연예인 하려면 필수 조건이 얼굴 작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작으니까 그쵸 맨 왼쪽 레전드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서륜 카리나 하면 무조건 카리나긴 해 좀 더 매력이 더 많으니까 본업에서도 확실하고 근데 서륜도 노래를 잘한다면서요 아 서륜이 좀 뒤에 있다고? 아 그러네 와 서륜 살짝 뒤로 간 거 보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이 밀리터리 바지 입은 사람 뒤로 살짝 붙네 아 지셀 아 지셀도 살짝 뒤로 가네 아 야 이게 약간 그 스킬 썼네 순간 야 그러네 살짝 뒤로 어 순보 썼네 순보 야 어 야 근데 자기들도 어느정도 그 뭔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 어 한 앵글에 잡힐 때 모습이 어때 보일지 장카설 견제할 것 같은데요 어 김아영이 김아영 닮았다고? 어 그러네 아 키는 확실히 카리나가 큰데 아 서륜 진짜 말 안된다 소녀소녀한 그런게 있네 서륜한테 와 서륜이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장카설 장카설 장카설유였나 원래? 네 장카유설 장카설 장카설은 내가 인정을 하고 유는 어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어 근데 이제 장카설까지는 좀 뭔가 납득이 가는 그런 짤이었다 두번째 볼게요 이홍기 자 그 최민환 그리고 유리 예 요게 저 굉장히 큰 키워드 그 사건이었죠 예 둘이 이혼 문제로 그리고 요걸 한 시간가량 다뤘습니다 이틀 전에 참다못한 유리 최민환 폭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중립기어를 박아야 되는데 이런 소식에는 녹취록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사실상 그 뭐 룸 룸은 불법이 아니다 근데 룸을 가는 것을 와이프에게 비밀로 하고 어 그러고 룸을 갔다 그리고 더 뭔가 좀 모욕 적인 일은 뭐냐면 요 때가 언젠지 네티즌이 찾아봤어요 네 네티즌이 찾아봤는데 아하 통화 내역 중에 이게 있어요 비와서 지금 아가씨 없어 형 그 룸 잡아주는 그 실장이죠 실장 알고보니까 그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실장이야 룸실장 룸실장이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그랬나봐요 어 민환아 오늘 술값 계산해야지 아형 이렇게 해가지고 저 외상을 달아놓기도 하고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형이라고 불리우는 룸실장 그 룸실장이 민환이가 그래도 TV 출연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여우같은 와이프와 토끼같은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룸에 오는 이게 룸실장이 양심에 찔린거야 룸실장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최민환이 왔던 이 모든 내역의 통화 내역을 갖다가 유리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 와중에 둘의 이혼 소식 그리고 더 세세한 내막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유튜버 연예계 뒤통령 이진호라는 이 연예계 그 기자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입지가 어 유리의 입장은 쏙 빼놓고 최민환의 어떤 이런 실드성의 이 이혼 소식을 밝히는 바람에 한쪽으로 좀 편향되는 그런 보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진호 기자도 굉장히 입지가 위태위태하다 예 그리고 최민환이 비와서 아가씨 없어 형 이라고 했던 날의 서울 상황이 바로 이 명절이 만들어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강남대로가 물에 다 잠기고 난리가 났던 이 상황 이때도 최민환은 룸에 가서 아가씨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네티즌들이 와 이거 진짜 완전 룸미난이네 그냥 전두엽이 룸에 절여졌네 어 룸미난이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좀 모욕적이죠 더 웃긴 거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였나 그 예능 프로그램 음 가족 연예계 연예인 가족 일상 찍는 그 프로그램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본인의 모친까지 얼굴 다 나오고 자식들 자식 3명 얼굴 다 나오는 상황에 유리가 그거를 밝히는 바람에 이제 밥줄도 끊어놨다 밥줄도 끊어놓고 그래서 유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물론 자기가 억울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성애가 있다면 그 자식을 키우는 경제력은 전부 다 최민환에게서 올 거고 최민환의 집안에서 오는 건데 본인은 육아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없다라는 것은 희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 3명을 최민환한테 맡겨놓고 그 상황에서 유리는 폭로를 해서 TV 출연이나 앞으로 연예계 활동 앞으로 수익이 수익이 끊기게끔 밥줄까지 끊어놓게 되는 이런 폭로성의 영상 이게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하면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좀 공방이 좀 있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둘 다 유유상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양비론자들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에 최민환이 몸담고 있던 10년 넘게 활동했던 FTA 알렌드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죠 한 명 빠지고 이제 뭐 계약기간 만료로 빠지기도 하고 단 한 명은 아주 큰 사건을 저질러서 승리랑 정준영이랑 붙어먹으면서 완전히 그냥 이 유흥의 뇌가 절여져가지고 아예 전두엽이 튀겨진 새끼 그 종환인가 걔 이름 뭐냐 최종훈인가 네 종훈이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FTA 알렌드는 총 이렇게 세 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최근에 최민환이 또 이 룸 사건으로 이혼 이런 개인사지만 이 굉장히 연예인으로서는 아주 그 크나큰 이 이미지 실추가 가게끔 되는 이 유흥 애도 있고 얼굴도 알려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도덕적인 거기다가 이제 룸 장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셔츄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셔츄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곳이 아닌가요 예 듣기로는 처음에 어떤 인사 신고식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예 이 파트너 파트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상의 탈의를 한답니다 브레지어를 전부 다 벗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 상의는 나체가 나체인 상태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셔츄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옆에 앉아서 술자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셔츄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와중에 싸가지 없는 시청자들 양비론자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냥 이게 셔츄룸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알아보고 그 당시 방송에서 라이프야 셔츄룸이 뭔데 검색해봐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싸가지 없이 어 역시 유경험자 역시 룸 가는 코트 역시 룸 코트 야 정말 야무지다 코트가 이거 전문가라서 잘하는구만 싸가지 없는 이 개놈의 새끼들 예 싹바가지 없는 새끼들의 채팅은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자 이런 이제 그 장르라고 합니다 룸 장르 중에 이제 셔츄룸이라는 장르가 있어서 거기에 간 것이 완전히 빼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중립기여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N단에서 그냥 바로 D단 놓고 3단으로 갔다 그냥 풀악셀로 갔다 때리박았어요 예 그래서 여론은 전부 다 최민안을 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사건이 일어난 당시 에프티 아일랜드 이제 3명 중에 최민안이 빠져나가면 티티 아일랜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티티 아일랜드는 무슨 말입니까 투 트레저 아일랜드입니다 원래 파이브 트레저 아일랜드 5개의 보물이 뭉쳤다 5개의 보물이 있는 섬 그래서 에프티 아일랜드였는데 이제 투 트레저 아일랜드 그래가지고 티티 아일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약간 좀 뭔가 그런 우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던 찰나에 이용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최종훈이 탈퇴할 때도 최종훈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이용기는 함구에 썼죠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수순으로 알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중들에게 동정표를 샀죠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아무래도 성지고 출신의 뭐 과거에 담배 피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불량해 보이는 양끼 있는 어떤 그런 과거 이홍기의 싸이월드 시절의 사진 버디버디 시절 사진 이런 얼짱 시대 얼짱일 때 이런 모습들 보고 아주 불량하고 양아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홍기가 아주 양아치일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뒤집어 썼었어요 그러나 계속 활동하고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10년차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이홍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는 거죠 신임이 생기는 거죠 마치 앰블랙의 누구죠 그 연기했던 뭔가 디스패치에서 일상을 찾아봤더니 김밥 나라에서 떡볶이랑 라면 때리고 그러고 나오는 그 이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일상이 바른 사나이 이홍기 뭔가 이런 느낌으로 호감의 영역에 들어왔던 이홍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참 이번 사건에는 뭔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놀라워요 유리저격 혹은 최민한 옹호 다 믿지는 마 이홍기의 의미심장한 글이 화제입니다 둘은 벌써 몇 년 지기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됐겠죠 막역한 사이겠죠 뭐 여러 팀의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뒷고 일어났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끈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은 이홍기가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이제 한데 뭔가 좀 의외의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인지 사이 때문에 이홍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둘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돼버렸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릿속에 사과해야지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되었다 다 믿지는 말아라 뭘 다 믿지 말라는 것인지 나는 또 지켜내야지 버텨야지 또 여기서 또 물음표가 지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들을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것도 약간 이 상황에 뭔가 침묵을 지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용기는 이런 뭔가 약간 우호적인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 나는 또 지켜내야지 버텨야지 그게 우리겠지 지켜내고 버틴다 지켜내고 버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뭐지 이건 이 스탠스는 뭐하자는 스탠스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맨 아랫대목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들을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든지 근데 이 돌덩이가 근데 이 돌덩이가 좀 억울하게 들어오는 돌덩인가 이게 던져지는 이 돌덩이들이 억울함의 돌덩일까요 만약 보통 이제 돌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이 돌덩이라는 거는 죄 없는 사람에게 던지는 거를 이제 돌이라고 마녀사냥하거나 뭔가 그런 표현이거든요 억울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최민환의 입장을 이홍기가 대변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홍기 왜 저러노 점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돌덩이는 보통 억울한 사람들이 어 맞는 대가죠 왜 돌덩이라고 표현했을까 약간 이해가 안간다 저도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나는 이 홍기군이 굉장히 저보다 이제 2년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 또 이제 동문이지 않습니까 성지고 에 쓰리톱이 있어요 성지고 쓰리톱 첫 번째로 이용기 두 번째로 EXID의 솔지 허솔지 세 번째가 노래하는 코트거든요 성지고를 빛낸 위인들 해가지고 그 동상까지 만들 뻔 했는데 제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동상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조크입니다 조크에요 그런데 난 참 홍기군이 좀 상당히 좀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감의 영역에 또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불호가 없는 그런 참된 그리고 소속사에게도 뭔가 진짜 할 말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의롭고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녹취록이 터진 터졌을 때 이게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굉장히 좀 난 판단 미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기군에게 음 자 어쨌건 FT 아일랜드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영역에서는 또 활동을 합니다 최미나는 무대에서 드럼을 칩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나 굉장히 좀 짠하다고 해야 될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사상 최초로 무대 뒤로 내쫓겨서 연주합니다 예 사상 최초로 논란 때문에 무대 뒤에서 연주를 한다 미녀는 괴로워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쟁점은 그렇습니다 팩트체크가 아니라 아들 딸 아빠씩이나 된 사람이 성매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미 성매매를 혐의로 성매매 혐의로 내사 착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빼박이란 얘기야 녹취가 터졌을 그 시기부터는 밥 먹듯이 드나든 이 사람의 앞길을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공연 너무 고생 많고 푹 쉬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예 진짜 성숙한 팬입니다 매우 성숙한 팬이에요 예 요 내용 트로트판에서 있었으면 아마 남다가 일 좀 하다보면 룸방 그냥 들어다닐 수 있는 거지 원래가 여자 젖가슴도 주물딱 거리고 그러면 일이 술술 잘 부리는 겨 안 그래 그렇지 저런 것 같다 그래요 이러면서 트로트판에서는 예 이런 반응이 있었겠죠 김호중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냥 진짜 종교의 종교 하나의 하나의 종교입니다 음 근데 에피티 아일랜드는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런 첨언을 하는 참된 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기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넘어간 것처럼 이번에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네 최민아는 쫓아내야죠 최민아는 쫓아내야죠 어 스스로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스스로 나가는 게 더 낫죠 네 이게 무대 뒤에서 드럼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최민아는 후회를 할까요 무대 뒤에서 커튼콜 뒤에서 무대 뒤에서 드럼치면서 홍기가 내가 더 많이 할 때 씨발 룸빵을 내가 괜히 갖고 아 씨발 진짜 너무 불명예스럽다 하면서 연주를 할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난 최민아는 인성이 이미 녹취에서 드러났다고 봐요 어디서 룸실장 형이랑 통화하면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야 민아 나 이제 그만 와 어 애들이랑 애들이랑 여행도 가고 가족 시간도 보내야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최민아는 형 아 이상한 소리 하지마요 형 가장답게 굴라는 그 한마디를 이상한 소리라고 여겼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혼하자는 얘기를 최민아는 먼저 꺼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빼박 진태양란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씨가 양육권 달라고 그랬는데 5천만 원 요구했어요 이제 뭐 그 둘은 그 둘의 문제고 이용기가 얘기했던 거는 개인사라 그랬어요 개인사 둘의 사생활 둘의 사생활 사생활에 관여를 안하는 그런 천조국 같은 경우야 그 사람의 어떤 능력만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지 얼마 전에 저스틴 팀버레이크 음주운전 했습니다 예 그래놓고 자기 콘서트에서 드립쳤어요 아 오늘 차 키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차 안 타고 와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하하하하하 이러고 노래합니다 그런 나라는 천조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예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이 천조국의 아티스트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우리나라 예 어떤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네 뭐 누구죠 저기 저 그 키작구 그거 불렀던 어?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도 불륜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탄냈어요 연극배우랑 붙어먹고 그리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면서 영화도 찍고 음악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빌보드에 갱 올라갔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빌리티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은 사생활로 아는 거고 다만 천조국에서도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병신같은 나라 아니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어빌리티는 어빌리티로 판단을 해야지 이런 어빌리티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캔슬컬처하는 건 너무 족같은 문화 아니에요 유교사상 참 족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발상으로 보면 천조국에서도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아동관련 성범죄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동관련 성범죄한 연예인 1호가 누굽니까 고영욱이죠 고영욱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방구석에서 계속 SNS하면서 아 씨발 존나 억울하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지드래곤이랑 같이 사진 찍었던 사람이구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샵도 많이 다니고 참 내가 예전에 댄디맨이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총 맞아 뒤지지 않아도 어디 이상할 곳이 없는 진짜 그런 정도의 고영욱은 크나큰 죄를 저질렀지만 미국의 비슷한 사례로 알켈리도 있었죠 알켈리 완전히 캔슬컬처 되고 그냥 그 사람의 노래 자체도 소비되지 않는 엄격한 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 같은 경우는 예 인터넷으로 설치고 다니고 뭐하고 그래도 물론 뭐 방송에서 안 써주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나 어쨌건 최민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요런 사건은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 활동하기 힘든 그 정도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네 최민환은 가장 빠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탈퇴하십시오 무대 뒤에서 팬들이 반기지도 않고 뭔가 그렇게 논란 있는 상태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거는 너무 개인 본인의 욕심인 거고 정준영도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다시 앨범을 내려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좀 불명예스러운 거니까 빨리 탈퇴를 하고 홍기도 조금은 이제 좀 이런 발언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이 민심 좋은 민심을 이 최민환 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 최민환의 사생활 때문에 본인이 잘 쌓아놓은 이미지를 날려먹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생활 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꼬꾸라지고 이런 걸 봤다면 사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있어서는 안 될 일 올바른 이제 그 입장문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팬분들 많이 놀라시고 힘기가 좋지 않으실 텐데 앞으로 있을 저희 일정이 있습니다 피치모테 피할 수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불강력적인 것이라 저희가 일단은 남은 스케줄은 전부 소화를 하고 그 추후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주 올바른 아주 성숙한 입장문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 유리가 뭐 AI라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짜맞췄겠습니까 따로 만들었을까요 제작했을까요 이게 아무리 지인이고 막역한 사이고 수많은 고초들을 다 겪고 10년 넘은 이런 끈끈한 이 둘의 관계도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으로 따지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일로 이혼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고 그런 구설 수 있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일반인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비용신 새끼 내가 말했잖아 그만 가라고 이 새끼야 아유 한심한 새끼 니가 그러니까 이혼당한 거야 비용신아 한잔해 이렇게 하면서 일반인들끼리는 풀어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연예인의 영역은 좀 다른 거죠 아무래도 같이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활동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져나갈 해법이 없어요 빨리 나가고 스스로 탈퇴하고 진심어린 사감은 올리고 평생 아이들에게 잘하면서 아빠로서 노력하고 살겠다 이게 지금 살 길이야 빨리 써 빨리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미나나 빨리 쓰고 어? 뭐야 이거 이 책사 같은 아주 성숙한 팬의 이 피드백을 공연 너무 고생 이거 정말 명필 아닙니까? 명필이죠 이거 참된 팬이죠 근데 제가 못 본 내용이 이겁니다 뭐죠 이거? 성매매가 아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면 지금 네가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아 안돼요 홍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건 굿바이야 굿바이 홍기야 이건 아니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지금 이용기가 하고 싶은 말은 유흥업소 중에서도 1종 있고 2종 있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가서 노래 부르고 노는 곳이고 술 반입은 안됩니다 1종은 술 반입도 되고 뭐 접대부를 고용해서 접대부를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중이 그걸 받아들일까? 어? 아니 이용기 팬들이 진짜 사회생활하고 뭔가 좀 그런 3,40대 남자들일까?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에선 그런데 드낙거리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이거 아주 좀 부도덕한 거고 거기다가 통화 내용이 얼마나 그 좀 짜쳤냐고 어 너무 철없잖아 아 형 이상한 소리 하지마요 형 지금 뭐 좀 갈 건데 몇 명 안 돼요? 잘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줘봐요 그 통화 내용이 지어지질 않아 어 저는 이거 끝이라고 봅니다 예 민심 개작살날 것 같은데요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아 왜 그랬을까 홍기가 줘봐요 유튜브 어제 올라온 게 있다고요? 네 26일 날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거기 댓글 한번 보시면 요거 밑에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 업로드했어요? 예 체미나는 나옵니다 체미나이 나온다고 여기 예 예 무슨 행보야? 찍어놨던 거니까 올리는 거 아니 홍기 아니 찍어놨어도 올리면 안 되지 이거 홍기가 왜 이걸 올렸을까 나 도저히 이해가 무슨 타이틀이 갖고 싶은 거야? 남자 팬들에게 야 홍기 그래도 의리 있네 어 저게 남자지 어? 친구가 나락을 가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 그런 이미지를 이미지 타이틀을 원하는 거야 지금? 아 어 나 이거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보니까 클로즈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클로즈업은 이예진 씨랑 이오기 씨만 아 그날 편집을 했구만 편집해서 클로즈업 그 부분 뺀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아이 정말 이제 팬들도 그만하지 어 그만하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이제 진짜로 뭔가 좀 팬들이랑 기싸움 해가지는 느낌이네 담사자가 입장 밝힐 때까지 제발 침묵해줘 여기서 더하면 팬들이랑 싸워주는 것밖에 더 다해 지금 당사자는 쏙 들어가 있고 이용기가 말해봤자 먹잇감만 주는 상황이잖아 왜 그래 자중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진짜 에프티 아일랜드 팬들은 좀 뭔가 진짜 좀 성숙하다 확실히 같이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어른스럽네 팬들이 다 제발 옹호하려 하지 말고 제발 갈 길 가자 이건 의리 정의가 아니야 다 알고 있네 팬들도 어 다 알고 있어 홍기 제발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아둥바둥 어떻게 지켜왔는데 왜 지키려는 사람만 매번 지키는 거냐고 내 그룹 내 밴드 아니고 우리 그룹 우리 밴드 아니었냐고 음 좀 많이 과물이 바셨네 이분은 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다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나 그 가치는 다 다른 거니까요 예 마음이 안 좋네 빠순이 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빠순이가 뭐야 빠순이가 음 아무튼 뭐 어 빨리 입장을 철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주어져 있다고 봐요 예 입장을 빨리 철회하고 어 입장 철회하고 어 사과하고 성숙하게 침묵하라 어 어 그게 맞다 어 절대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거 돌덩이 아니야 어 그거 절대 돌덩이 아니야 어 음 음 근데 이제 홍기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다 믿지는 말하는 내용이 녹취를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그거 같아 뭐 좀 부풀려서 얘기한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서 와이프한테 용돈 줄 때 가슴골에다가 꽂아줬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만 커뮤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그 멍청한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와전되는 거야 어 그냥 머리를 한 번 이렇게 민 건데 민 게 머리를 이마를 때린 게 되고 나중에 싸대기를 때린 게 되고 나중에 머리치 잡고 빰 따고 때린 게 된다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냐면 그거야 파자마에 소켓이 있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줬다 음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지 가슴골에 꽂아준 거 아니야 절대로 어디서 가슴골이라는 워딩이 나온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음 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가슴 슬쩍 만지고 이렇게 밑에 아랫도리 슬쩍 이렇게 더듬고 커플들끼리 하는 장난을 남편의 부모 앞에 있을 때 안 볼 때 슬쩍슬쩍 이렇게 뭔가 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에 좀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상대방이 진짜로 치욕스럽고 싫었던 기억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서는 조금 부풀려지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가슴골에 넣었다라고 했다고 가슴골이라는 워딩이 그러면은 유리가 얘기한 거야 유리가 나중에 근데 그 얘기도 했어 이렇게 잠옷 얘기를 했어 잠옷 얘기를 했고 얘 가슴골에다가 돈다발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이 파자마 잠옷에다가 여기 이렇게 좀 부인에게 여자 파자마 하면 다 그거잖아 이런 거야 이런 거 여자 파자마 이거야 나도 유리가 마른 똑디 했으면 좋겠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팩트 위주로 담백한 팩트 한 접시로 그냥 딱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파자마에다가 소켓 있는 거 아니면은 가슴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파자마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 남자라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여론 때문이 아니고 이미 그냥 룸방 간 거에서 끝났고 셔츠룸 얘기한 거에서 끝났어 이거 얘기할 그것도 없어 다른 게 너무 암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배 만들 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어 암초가 너무 컸잖아 배에 좀 실기스나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녹취해서 끝났다고 봐 그냥 더 얘기야 왈가알보 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같아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 라는 내용이 이런 부분 같아 근데 참 최미난이 이용기한테 겁나 잘했나 보다 나 같아도 잘할 것 같아 왜냐면은 FT 아일랜드가 이용기고 이용기가 진짜 FT 아일랜드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멤버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솔직히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진짜 겉도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물론 다 잘생기고 뭐 나름대로 그 역할이 다 있다고 하지만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FT 아일랜드 이용기야 어 그죠? 음 승골이라고 안 했네 가슴 있는 잠옷 카라에다가 반 접어서 넣었다고 그랬어 어 근데 내 가슴에 돈 꽂았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도 어 잠옷 카라에 반 접어 꽂았다 그러니까 이 파자마 카라에 반을 접어서 꽂았다 어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가슴 고래 꽂았다랑 아이 닥쳐 그냥 이거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해 넘어갑시다 네 자 넘어가요 넘어가 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일도 의미 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워낙 큰 것 때문에 실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이용기 자 넘어가고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긁지막한 키워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흥미로웠고 즐겁고 유쾌한 것들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 키워드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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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